간다! 옐로우 스쿠터! 슬렉스! 쪼알라 팀이 완전히 이겨버렸네? 야하! 우리 쪼알라 팀! 우리 팀! 나 좀 그만 좀 맞잖아! 우리 팀! 쪼알라 팀이 또 1등 했어! 우리 팀 잘한다! 야 이태보리 님이 잘하시네! 이태보리 님이 잘하시네! 인정! 오늘 안 방준다 이제! 나 이제 바주지 않겠어! 나 바주지 않겠다! 간다! 나 플렉스 간다! 나 플렉스다! 간다! 옐로우 스쿠터! 플렉스! 너희들 죽었다 이제! 나 이제 바주지 않겠어 진짜로! 이거 안좋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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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우 스쿠터 타보자! 광장님! 빨리 시작해! 멋있어! 안녕하십니까! 또 가자! 이태보리 님이 이겨야 될 것 같아! 이태보리 님이 이겨야 될 것 같아! 오오 좋아! 자 배달 시키신 분! 뭐야 아이템 하나도 안좋아해! 아 아이템 한개도 한 것 같아 지금 오피 씨!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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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! 아우 누구야 누구야! 좋아! 좋아 괜찮으시키신 분 그만 좀 써라 이거 좀 하지 마라 아우씨 자 이제 드디어 왔죠 황금자석 황금자석이다 좋았다 황금자석 죽어 죽어 오오오 캐리 이럴수가 누가 스쿠터 안좋다고 했습니까 누가 스쿠터 안 좋다고 하였는가 누가 스쿠터 안 좋다고 하였는가 아저씨지요 아 또 그럼이야? 아저씨지요 하지만 나한테는 됐어! 아 진짜 아 나까지도 못하네 아 또 골도 했어 또 1등 자 스파이더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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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쿠터 좋구마 진짜로 스쿠터 뽑았다 널 데리고 가 베이비 대스 라이 와 스쿠터 아주 스무스하다 와 좋구마 어 어 누구 안 좋다고 그래 진짜 아 좋다고 아 좋다고 아 아 스파이더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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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